멘토 파이팅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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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념 라이브 방송이니까 발매 기념 발매 기념 뭐 한 한 한 5분만 더 할까요? 물어보고 싶었던 거 궁금했던 거 있나요? 그게 뭐 뭐 이번 곡에 대한 질문이면 대답해드리기 더 쉬울 것 같긴 하네요 뭔가 궁금했던 거 작업실이야? 맞습니다 작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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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 이렇게 housing 그렇게 모르겠어요 요 딱 이렇게 제가 비닐을 사서 잘라서 만들었는데 그 실밥이 자꾸 풀려서 지금 머리 이렇게 보면 진짜 길어요 꽤 길어요 지금 머리 짧지는 않아요 안녕 이번 곡에 대한 질문이 없군요 신곡도 좋은 거 알지? 감사합니다 뭐 어쨌든 저는 어제 너무 기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어제 신곡 듣다가 눈물 날 뻔 했잖아요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몰라 안 해요? 몰라 보고 싶어요 비밀 이제 또 덥네요 생각해보니까 에어컨 틀어입니다 다음 그것도 이제 또 열심히 만들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전 또 이제 갈게요 잠깐 틀었어요 그냥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시력 안 좋아요?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막 엄청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어디세요 지금? 전 작업실입니다 내 친구가 승현이 목소리 너무 좋대 고맙습니다 신곡 너무 좋다 고마워요 올해 안에 만날 수 있을까요? 안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열심히 하면 제가 열심히 해서 찾아가야죠 공연도 공연하러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인데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곡이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저는 이만 또 가볼게요 안녕 안녕